농사일과 자식들 키우는 일이 삶의 전부였던 어느 날, 어머니 인생의 전환점이 될 짜릿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선다고 했어. 아, 진짜요? 거기서 바로? 네. 자식들한테 혹시 어머니의 랩을 들려주신 적 있으세요? 안 있어. 안 있어요? 그러면 제가 또 서울에서 또 한 가닥 했거든요. 너는 우리 딸라! 이렇게 랩. 잘했어, 랩 가수. 이게 또 현주로 왔지만 저와 함께 자식들을 위한 랩 하나 쓰는 거 어때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, 어머니. 좋은데요? 도와드릴게요. 현석이는 특징이 있어요? 엄마를 겁나게 생각하지. 나왔네. 제목은 겁나게예요, 어머니. 제목 나왔어요? 괜찮네요. 자, 어떤 랩이 탄생할지 겁나게 기대해주세요. 너 하고 있어? 나 봐봐 볼게. 제목 겁나게 괜찮네.